예스탑 예스탑 최영래 뉴스 정면승부 목요일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최영일입니다. 미국 우선을 주창해온 이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트럼프 패닉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한미 동맹 관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전화통화를 했고요. 한미 동맹 강화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이대로라면 당장 한미 동맹 자체가 흔들려지는 높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아직은 트럼프의 북핵 구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장기적으로 한반도 외교안보 지형에 불어닥칠 변화를 가늠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운 한미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지 이 대목에 대한 우려도 큰데요. 한편 트럼프 시대를 대비해서 정치권도 향후 정세 분석과 대응에 여념이 없습니다. 한국의 입장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가능한 채널 발굴도 시급하다. 이런 지적인데요. 오늘 뉴스 정면승부 2부에서 8년 전에 트럼프 당선인을 직접 만났던 새누리당의 안상수 의원을 연결해서 트럼프 시대 외교 전략과 방향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 하루 있었던 뉴스 정리해봅니다. 오늘의 시사 뉴스 브리핑. 악몽이 현실이 됐다. 미국 공화당의 트럼프가 새 대통령에 당선됐고요. 오늘자 국내 한 신문은 악몽이 현실이 됐다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에 들어설 새로운 리더십이 대한반도 정책에 미칠 파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YTN 정치안보전문기자시죠. 김주한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한미관계는 경랑을 맞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하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유세 기간 동안에 굉장히 섬뜩할 이야기를 많이 했죠. 만약에 북한과 일본이 전쟁하면 그들의 문제다.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서 한반도 문제를 했고 그리고 한미동맹을 폄훼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왜 무임승차를 하느냐. 돈을 왜 안 내느냐. 세계 11위와 세계 3위 국가들인데도 왜 방위비 분담금을 안 내느냐. 이런 식으로 했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은 공약삼아 얘기를 한 거죠. 이것이 실제 이루어진다면 문제는 커지겠죠. 그런데 오늘 아침 다행히 우리 시각으로 한국 시각으로 박대 대통령하고 한미동맹은 고건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좀 어떤 우려감을 다소 불식시키는 그런 정치적 행보는 보였죠. 과연 공약이 그럼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 정책이 될 거냐 아니냐. 또 오늘 전화통화 당선인으로서 전 세계에서 축하전화 받을 테니까 의례적인 인사인가 아니면 이게 본심인가 궁금한 거 같아요. 그것이 그냥 의례적인 인사라기보다는요. 그 아베 일본 총리는 오는 우리 시각으로 17일 날 뉴욕에서 당선을 하고 정상에다 보니까 미국이 바라보는 동맹의 우선순위. 동맹의 우선 가치가 거기서 확연히 드러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은 예를 들어서 아태 지역에서 어느 국가라고 하나만 선택한다면 당연히 일본입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가 한국전쟁 이전에 hs라인도 있었더고요. 이른바 오키나와 이런 부분에서 태평양에서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희생이 있더라도 일본은 지키려고 하고 역설적이지만은 그 다음 우선순위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태 지역에서는 두 번째로 한국의 대통령과 통화를 한 거죠. 자 아까 말씀 주셨지만 공약이긴 한데요. 앞으로 지켜봐야 하는데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가장 자주 언급한 것이 동맹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바로 방위비 분담금. 이 사람이 지금 ceo 출신 아닙니까 돈의 문제인데 그럼 앞으로 이 분담금 전망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안 내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봐야 됩니다. 미국의 시각에서 볼 때 이런 해외 주둔 미군기지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이런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인데 이런 동맹 형태를 주둔형 동맹이라고 합니다. 북중 동맹처럼 그런 걸 정치형 동맹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신들 나라에 우리가 안보를 일부 분담하고 있는데 비용을 분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독일과 일본 같은 나라는 방위비 분담금을 7대 3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7 일본이 3. 7 미국이 3 이렇게 분담했는데 우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절반은 아니고요. 지난 2014년 1월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업체 sma라고 하는데 이거 하면 우리는 약간 한 4대 6 정도. 그래서 작년 물가기준을 했을 때 우리가 지불한 것이 9500억 원 정도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국 정부에 고스란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주둔해 있는 미군기지들의 한국인 근로자들 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 이런 것을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서 미국 정부가 급여 형태를 지급하는 이런 형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더 많이 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00%를 다 낸다고 하면 지금 분담금 중에 한 2조 이상 상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여러 가지 물가계산 상승률로 계산하는 법이 있는데 그나마 이것이 당장 1월 20일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다고 해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2014년 1월에 제9차 sma 협상을 가졌기 때문에 이 법률 적응 기간이 2017년 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 말에 내년 말에 하면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으리라고 전망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약 40%에서 그럼 이제 독일이나 일본처럼 70%로 올릴 수 있을 것인가 혹은 100%를 요구할 것인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미동맹의 균열 아니면 강화 이제 뭐 변화죠 변화. 변화의 정도 우리가 어떻게 좀 예상을 해야 될까요?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 일각에서 한미동맹이 영원 불멸한 것이다. 전 인류 역사상 동맹이 영원 불멸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동맹은 철저하게 국익에 따라 움직이는데 과거 스웨덴의 굿나르 미르다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정치적 가시는 자유민주 개인평등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미국이 세계 강대국으로 등장한 이유였는데 미국이 지금 사실상 g2국가 미국 트럼프 당선자가 내치는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는 역설적으로 한 미국 내치가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교는 내치의 연장이란 말이 있는데 미국의 국익 개념이 달라진다는 거죠. 힘 부 안보 이런데 자신들의 이익을 손해보기 때문에 이익을 더 이상 훼손되지 않고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른바 아메리카 퍼스트고 거기에 따른 동맹 역시 형태도 진화하거나 발전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한미동맹이 사실 제도적으로는 아주 굳건합니다. 1953년도 이후로부터. 그런데 우리가 1990년대 효순 미순양 사건 탄수인사 반미 이런 감정적인 요인들 역설적으로 한중동맹이라는 말을 중국 학자들은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 부국강병이라는 우리가 고사성어를 많이 하는데 중국의 정치기반가들은 대한민국은 왜 부국 나라의 부를 이루는 것은 우리 중국과 하고 강병 안보 문제는 태평양 건든 미국에 있고 하느냐라는데 이것이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유친 처한 역설적으로 숙명론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미중관계가 사이가 나빠지면 우리를 이런 관계를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는 굉장히 힘든 딜레마에 빠지겠죠. 그런데 그래서 외교가 필요한 것이고 국가가 굉장히 국부를 창출해야 되고 국력이 강화해야 된다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한미동맹 행성 과정은 감정적인 요인들. 어떤 한국 일가에게서 막말 요인이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이 자지우자지 제도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기반은 튼튼하다. 표면적으로는 출렁일 수 있겠습니다만. 당장 시급한 현안은 사드벤치도 있지만 북한 핵 문제 대응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그럼 트럼프의 정책 변화 가능성 어떻게 예상하세요? 아직은 미국 북한 역시 굉장히 침묵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밀려내보면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는 역시 대외 정책에 나름대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직 트럼프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이 안 나왔기 때문에 굳이 지금 상황에서 도발을 해서 나름대로 열린 북미 대화 가능성을 스스로 문을 닫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 시각이 좀 우세한 것 같고요. 역시 북한이 속내는 뭔지 모르는데 북한의 관영매체들이 최근에 나름대로 트럼프 후보 시절부터 우호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확연히 후보 시절에 시각차를 드러내는 게 중국은 왜 베이비라는 표현을 했죠. 그 마구 날뛰는 아기를 그냥 놔두냐라고 표현을 했죠. 그런데 이건 정말 미국식 관점이죠. 미국은 북핵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죠. 이 대북 전면을 그런데 역설적으로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한미 친미 우선 노선을 변화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떻게 봐요. 북한은 미국의 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북미 수교를 맺고 우리하고 평화 협작을 표현한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죠. 북핵 문제를 비핵과 대남 적화 노선 전략을 포기하라. 이 역설적으로 주변국들이 북핵을 해결하려는 기본 시각이 이렇게 남다르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당선자가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여기서 어떤 일상적인 도발 패턴 형태는 보이지 않을 개연성이 굉장히 커 보이죠. 그래서 화제된 거 하나를 연결해서 여쭤보면요. 트럼프가 유세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정은이 미국에 온다면 만나겠다. 회의 탁자에 앉아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더 나은 핵 협상을 할 것이다. 대화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겠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해보죠. 김정은이가 미국을 갈 수 있겠느냐라는 전제. 쉽지 않아 보이네요. 왜냐하면 과거 대만과의 사이가 안 좋았을 때 대만 총통을 개인 자격으로 오느냐 정상 자격으로 오느냐 논쟁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조선민주주의인문공화국 조선노동당 중앙위원장 자격으로 온다면 북미 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북한을 국가로 정식 인정하는 꼴이 됐죠. 그런데 개인 자격으로 온다면 역설적으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한 자기들이 핵 개발하는 거는 한국전쟁 이후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했다. 이른바 북한 당국으로서는 주민들한테 설득할 명분이 앞서진 거죠. 원수의 나라에 왜 머리를 좋아지고 가냐 이런 패턴이 되겠죠. 그래서 이 트럼프 당선자가 후보 시절에 했다는 이 이야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할 때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그냥 한 번 해보는 소리다. 이럴 기한성이 굉장히 커죠. 물론 북미 간에 어떤 비밀 채널을 구축해서 의사타지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인 대북 정책을 공화당 정부에서는 실패했다라고 규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굉장히 지금 살얼음판을 걷는 동북아 정세가 살얼음판의 형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지도자 등소평이 생전에 했던 말이라고 하는데요. 기억이 납니다. 미국은 대선 이전의 발언과 대선 중의 발언과 대선 이후의 발언이 다르다. 이 트럼프의 변화 좀 지켜봐야 감이 잡힐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정치안보전문기자인 김주환 박사였습니다. 에이 임플란트 아플까? 오래 걸릴까? 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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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네오 임플란트는 시술받는 사람의 편안함까지 생각하니까. 환자를 생각하는 임플란트. 네오 임플란트. 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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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임플란트는 의료기기이므로 치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결정하세요.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